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벽목상을 맡고 있는 임명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품인가 짝퉁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반짝인다고 다 보석도 아닙니다. 병나리를 가지고는 그놈이 장딸기인지 암딸기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챙이를 보고서 참개구리인지 비단개구리인지 그걸 누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짝퉁이 명품을 뺨칠 정도로 잘 만들어냅니다. 너무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간에는 나이키보다도 나이스가 더 잘 나온다는 여러분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짝퉁 시장이 명품 시장을 훨씬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건만 이렇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짝퉁이 있고 신앙에도 짝퉁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극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순간 우리가 들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순간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무슨 구름을 타고 나를 것 같습니다. 내일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올 한해 2022년 새해에는 절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왜 짝퉁이 위험하냐? 짝퉁은 가면을 씁니다. 페리조나 가면을 써요. 오늘 성경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의 목적을 채우자 하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극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인간들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 짝퉁은 위선을 씁니다.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마치 이중프레이를 하는 것처럼 이런 뒷담화를 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늘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셋째로 짝퉁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시작은 그럴듯합니다. 시작은 폼납니다. 마치 여러분 빵파레를 치면서 울리는 것처럼 죽여줍니다. 그런데 끝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열매가 실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짝퉁 성도인지 명품 성도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로 그의 옷차림으로 그의 지식으로 그의 배운 쌓은 스펙으로 절대로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모두가 명품 성도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까지 새벽목상 임명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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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